제가 지금 집에 있는데 내가 뭘 해야되지? 나가볼게요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은 목마름, 배고픔, 스트레스, 오줌, 피곤함, 청결도, 돈 이런게 있는데 생존게임이다 보니까 여러가지 조건을 계속 채워줘야 돼 봐요 나간길 어디죠? 여기 창고죠 창고 여기는 현관문이에요 나가겠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저의 차 지금 보시면 껍데기밖에 없는데 여기다가 부품을 가득 채워가지고 제가 차를 만들어야 돼요 제가 일단 창고 한번 들어가볼게요 여기가 창고 입구죠? 들어오시면은 여기 부품이 있죠? 이거를 하나하나 설명서 없이 저기 앞에 있는 껍데기가 끼워넣어서 자동차를 만들어야 돼요 자동차를 좋아하긴 하지만 이런거 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공략을 보면서 해도 오늘 안에 어차피 차 못만들어요 그냥 놀러온거에요 이거는 진짜 어? 일단 차를 안으로 넣어야 뭐라도 하겠죠? 어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나이스샷 이렇게 이렇게 아 J키를 눌러야 자동차가 밀린다고요? 힘을 내! 힘을 내! 힘을 내! 이 게임 얼마인가요? 저 15,000원 주고 샀습니다 그냥 이거 내비두고 안에서 제가 엔진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엔진 풀업! 제가 이 조작키를 한번 볼게요 오늘 처음 한거라서 잘 모르거든요? WASD 기본적으로 움직이는거죠? 물건 사용하기 F 점프 스페이스 달리기 시프트 알았어 알았어 스타트! 어쨌거나 제가 여기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조립해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움직일 수 없나? 운전석 시트를 먼저 안에다가 넣어볼게요 운전석이니까 운전석이 넣어야겠죠? 바로 여기 놔! 놔! 자 대충 일단 놨어요 기본적으로 엔진 블록이 있어야 돼요 제가 근데 할 줄 전혀 모르지만 바로 이거죠 아 얘는 실린더 헤드? 아 엘반데? M 눌러서 보세요 이거 제가 이 게임한테 하고 싶은 말인데? 쿨럭 게이지 아 얘를 일단은 조립으로 해보겠습니다 가만! 잘 들어갔어요 어 오케이 지금 목마름 수치가 차고 있거든요? 들어가서 제가 밥이라도 먹어볼게요 어차피 조립 오늘 안에 못해요 어 그냥 나는 어? 여기서 생존 게임으로 할거야 밥을 찾읍시다 밥 배고프니까 얘는 헬멧 필요없죠? 여기 보시면은 플루피 디스켓 플루피 디스켓 갖다 버려 경찰 레이더 탐지기 갖다 버려 나중에 쓸 일 없겠죠? 자 맥주가 있는데 아 맥주 마시기 자 목마름 수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나잇샷 어 그래 잘 먹는구만 그래 여기 바이크가 있는데 이게 탈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어? 된건가? 운전보드? 이거 기름 넣어야 돼요 지금? 일단 나와봐 어 핸들 돌아간다 핸들 시동 어떻게 키지? 가솔린이 없어서 그런걸수도 있죠 그죠? 나가보겠습니다 나가기 어떡하지? 아 나갔습니다 아 진짜 벌써부터 암에 걸리기 시작해요 기름 사서 넣으면 됩니다 근데 기름을 여기서 어디서 사야되는겁니까? 기름을 사는곳이 어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물통 바가지 갖다 던져 필요없어요 인마 제가 여기서 조금 씻어볼게요 자 엎드려서 어 방금 뭐지? 엎드리시면은 벽이 통과가 되요 하기가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되어있구만 여기 들어와 있으면은 이제 좀 제가 씻을 수가 있는거죠? 청렴도가 깎이지가 않는데? 어떡하지? 어 그나저나 지금 오줌 수치가 점점 차고 있습니다 물을 먹지마 암마 어 물을 왜 먹어? 어? 아 나 정말 아 샤워기로 바꿔야되구요 알겠습니다 샤워기로 어떻게 바꾸지? 이거? 키고 샤워기 얘죠? 아아 아하 알겠습니다 지금 청렴도가 줄어들고 있어요 화장실을 가야될것 같아요 화장실 어딨어 아아 정말 뭐 이런게임이다있나? 화장실 화장실 아니 제가 길치라서 죄송합니다 화장실 여기 맞아요 헬로 여기다가 P키 네 살다살다 진짜 어? 살다살다 별 이상한 게임을 다하네요 어 됐어요 이제 그만 그만사 그만사 멈춰 아이 계속 나와요 이거 그냥 이 상태로 돌아다니겠습니다 뭔소리야? 아 이제 안나와요 M키 눌러보세요 아 맞다 이거 아마 창고안에 휘발유가 있을거에요 가솔린 아 여깄네 가솔린 나이 이거를 들고서 제가 오토바에 넣어볼게요 기름통 가져가서 그리고 마트를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슈퍼마켓 아니 던지지마 그리고 바이크를 세워야겠죠? 바이크 아니 어떻게? 어 돌릴 수 있다 마우스 휠을 돌리시면은 얘가 돌아가요 아 근데 이거를 아니 아 됐습니다 일어났어요 오케이 좋았어 방향키 하면은 돌릴 수 있다구요? 알겠습니다 자 화내지 말고 자 화내지 말고 천천히 하는거에요 천천히 오 됐어 아 F F 알겠습니다 됐어 자 들고 자 기름을 빈통이야 설마? 바이크 뭔가 기름이 있을거에요 다시 닫아 오 시동이다 됐다 이러면 시동 걸렸어요? 아 맞다 기어 밟아야지 기어 잠시만요 기어 조작이 G B G 아 기어 2단 기어 3단 기어 포스 기어 4단 일단 슈퍼를 가야되는데 슈퍼방향을 제가 모르거든요 아잇 뭐냐 오프로다 한번 타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 바이크의 주행성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기어 1단 아 시동 또 꺼졌어 일단 집에 가서 생각을 할게요 집가서 헬멧도 쓰고 지도 한번 보고 오고 알겠습니다 집안에 지도 있어요 확인 확인 G키 기어 올리기 B키 기어 내리기 확인 확인 그립트 대충 이쯤에 와서 내려 어우 진짜 뭐 이런 게임이 다 있어 헬멧을 쓸게요 F였나? 아 헬멧을 썼습니다 자 그리고 지도를 봐야되요 보시면은 저희가 지금 어디있죠? 내가 지금 어디있는거야 어쨌거나 바이크 세워서 운전모드 진입 그리고 이제 시동 켜야죠 아니 발이 안보이는데 아니 헬멧 벗기밖에 없어요 잠시만요 제가 헬멧을 벗을게요 이거 못쓰겠어요 바이바이 우와 드디어 됐다 아 와 진짜 힘들었어요 다시 타겠습니다 운전모드 진입 그리고 시동 켜 됐습니다 그리고 기어 일단 기어 세컨드 길 따라서 한번 쭉 나가볼게요 길 따라서 가면은 아마 마트가 있을겁니다 어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라고 운전 진짜 똑바로 못타나 어? 여러분들 오토바이 타다가 넘어지면은 이런 시점이에요 뭔가 세상 다 무너진 느낌이죠? 아아 나 정말 가만있어봐 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저 그냥 포르자 호라이즌 갈래요 뭐지 가요? 으 으 으 으 으 유